여러분 안녕! 오늘은 수비 영미드필더를 보면서 저런 킥을 많이 시도해보았어! 나는 축구에서 킥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! 나의 킥이 어떤지 알아보니 한 번 봐줬으면 좋겠어! 오늘도 재미있게 봐줘! 미모! 저기 뭐 하나봐 어형이 어렵다& carre Pete 세개! 세개! 조개! 너께! 형! 가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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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ho 와 오아 오아 와 와 끝 끝 제사 끝 자 와 와 끝 끝 제사 끝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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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반대 열어 가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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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네 네 형 올라와 올라가자 됐는데 현누꺼 민재 너 너 너 너 너 너 형 슛 슛 슛 슛 슛 헤헤헤헤 헤헤헤헤헤헤헤 형 형 툭 툭 다시 다시 잘 잡아 툭 형 올라가 형 거기서 못하게 아 아 와 와 2대1 이리 이리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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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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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현이! 오! 현이! 오! 현이! 아! 현이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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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오! 현이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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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잡고 일단 잡고 뛰어! 안 뛰어 들어가야지! 뛰는 거 뛰는 거 뛰어! 뛰어!